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트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하지만 내 종목은 잘 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여러분들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상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 상담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그것들을 중간중간에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25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밑으로 저는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 없이 위쪽으로 뚫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은 조정이 없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 그러니까 1.03%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세 지금 이 돌파 형태를요. 약간 썩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썩은 나무를 보게 되면은 겉은 되게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속은 어떻죠? 썩어가지고 살짝 밀거나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서지고 하잖아요. 지금 약간 장세가 그래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수가 지금 1.1% 정도 1%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5% 정도 이렇게 상승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근데 내 종목은 왜 이렇게 빠지고 있죠? 라고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보시면 상승 종목 개수랑 하락 종목 개수가 이쪽에 제가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상승 종목 개수가 200개입니다. 그런데 하락 종목 개수는 680개죠. 그러니까 지수는 1% 정도 올라갔는데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약 3배가량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하죠. 0.6% 정도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지금 상승에는 260종목 그리고 하락에는 1285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의 종목보다 거의 5배 이상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4종목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을 가능성보다는 파란불을 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통 이렇게 되는 장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이 놀이터로 생각하고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주도가 되는 시장이 보통 이런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사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수를 가지고 노는 것이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의 갭차로 인해서 갖고 노는 것이 지수를 갖고 논다고 생각해 볼 때요. 종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종목들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종목만 지수를 끌어올릴 때 필요한 종목만 올리면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잘 보시면 최근에 지수가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빌빌거리면서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저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잡주라고 할 수 있는 가벼운 종목들, 품절주들 막 급등이 나와서 2차전지 냄새만 붙어도 2차전지 관련주다 해서 급등 나왔잖아요. 품절주, 작전주 이런 것들도요. 그런데 지금 시장부터는 어쨌든 2,500원 뚫긴 뚫어야 되겠고 선물 시장에서 차익을 조금 챙겨야 되겠고 그러면 지수를 끌어올릴 때 어떤 종목이 제일 좋을까 하면 결국은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LG화학과 같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이 수급들이 어디로 몰려 있는가 하면 결국은 이런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외국인들의 지분이 많았던 기업이죠. 50%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에 싸게 사놓았던 게 좀 더 올라가서 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것뿐인 거고 지금 당장으로 본다면 선물과 갖고 놀기에는 삼성전자로만 가지고 놀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에 거의 육박하는데요. 얘가 1%만 올라도 4조가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얘가 1% 올라가게 되면요. 4조가 올라오게 되는데 4천억짜리 회사가 10%가 빠지면 400억입니다. 근데요. 그런 종목이 100종목이 빠지면 4조가 빠지는 거죠.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4조가 늘어나는데 4천억짜리 회사가 10%씩 빠져도 지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게 지수의 함정인 거죠. 그래서 지수를 갖고 놀 때는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놀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갖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조금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대형주를 갖고 있었다. 특히 삼성전자나 SK라이닉스 정도를 들고 있었다 하면 조금 장밋빛 희망을 조금 보고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결국 외국인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과거에 실제로 이 자리가 있죠. 2020년에 횡보했던 자리입니다.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밑으로 저점을 깼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올라간 장세가 한 번 있었어요. 저때는 저는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것입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돌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파가 일어날 때도 제가 왜 그런가를 설명할 때 오늘과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외국인들의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다. 이러면 대형주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주들이 조금 죽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대형주로 매매하시는 분들을 가지고 가되 현금을 50% 빼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그 상승세가 오래 지속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돌파 자리라든지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끌어올리게 되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도 보시면 저점 대비해서 고점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고점을 뚫어내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2020년의 1월입니다. 이 자리도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갖고 놀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오래 가지 못하고 뒤에 급락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상승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자리입니까? 를 알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만 놀란다 하면 오늘 하루 이후 바로 빠지는 거고 한 달 동안 놀란다 하면 한 달 동안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외국인 손에 놀아나는 장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 10월부터 하락은 끝났다.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락은 끝이 났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하락은 끝이 났다. 장기적으로는 또 빠질지는 몰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하락 횡보 장세가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하락 횡보에 저점을 잡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쌍바닥 이후에 만들어지는 바닥이 저 더 좋은 바닥이니까 기다리는 게 맞다 설명해드렸는데 조정이 없다. 그러면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는 결국은 또 가는 종목만 가게 되고 안 갔던 종목들도 가는 종목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지 않은 종목들 중에서 갈 종목을 찾는 게 좋은데 저는 그 종목들이 디스플레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보안 관련주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잡아놓는 게 좋은데 그게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서는 어떤 게 먼저 올라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그런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을 갖고 있는가 그 종목이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수가 가는데요? 안 가는데요? 내 종목이 어떤데요? 이게 아니라 그리고 2차단지가 또 날아가는데요? 이게 아니라 내 종목을 내가 어떻게 어려만져가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계좌를 조금 깨끗하게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가 좀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목 자꾸 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내 종목이 일단 그런 종목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해당되나 안 되나를 먼저 체크하시는 게 맞는 거고 그런 종목이 없다면 새로운 종목을 편입해서 수익을 해서 정리하는 관점으로 계좌를 조금 정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종목들 사도 되는지 괜찮은지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화를 받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모드투어 19,500원에 50%요. 19,500원에 50%요. 일단 모드투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예상이라고 하죠. 예측. 예측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나니까 여행을 좀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 하나가 나올 거고요. 분명히. 그리고 한쪽은 제가 조금 더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후자 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 두 번째 후자의 예측이 뭐냐면요. 경제가 안 좋은데 여행을 갈까 해요. 두 가지 전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여행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끝나서 단기간에 여행 못 갔던 사람들이 갈 수는 있으나 이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갈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돈이 남아 돌까인 거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언제 가냐면요.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지 않습니까? 네. 좀 우리가 여유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먹고 살기 힘들거나 이러면 어때요. 여행 갈 생각 못하고 일단은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할 생각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처럼 고금리가 지속이 되고 집값 떨어지고 이자 내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서 여행 가는 수요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아껴왔던, 참아왔던 나의 여행 욕구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지속적일까? 내년도, 내후년도 여행을 진짜로 많이 가면서 수요가 엄청 늘어날까란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물음표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제가 너무 안 좋은데 사람들 지금 이자 낸다고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여행을 가? 이 상황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후자 쪽의 전망이 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얘가 어쨌든 지금보다 여행객이 더 많아져야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겨우 기껏해봐야 이자에서 머무는 게 최선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가져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올라갈 종목을 장기로 가져가야지 여기 머무는 종목을 장기로 가져갈 거면 그냥 금사놓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조금 돌아선 건 저는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럼 일시적이라면 일시적으로 급등 나왔다가 한번 빠져내려고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여행 수요가 줄지 않고 이 일시적인 수요가 그대로만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손절을 하거나 팔 필요는 없으나 종목을 잘 고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차트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데 16,000원 자리가 조금 무너진다면 비중이 지금 50%로 좀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아프다면 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15,000원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오는 걸 과거에도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000원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아프더라도 기다렸다가 저기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손실은 분명히 손실율은 늘어나겠지만 안 팔면 손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홀딩하고 가셔가다가 본전쯤 되면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장기로 가져가면 별로 유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동안에 본전이 온다면 저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거나 전략 매도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본전까지 왔다는 것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켜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손을 하지 마시고 추가하면 손을 하지 마시고 단기 만등 시에 매도한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장기 투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엔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모트레스 19,000원에 20%예요. 19,000원에 20%예요? 네. 뭐 별로 좋은 자리 사신 건 아닌 건 알고 계시나요? 네, 올라가서 샀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수익 내기가 매우 어려워요. 일단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황을 딱 보시면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커넥티드카, 자동차 부품들 이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주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네 이런 이야기 보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미국에서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꽤나 많이 팔리고 있다. 특히나 완성품을 만드는 자동차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또 환율이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나오게 되면 역시나 우리나라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환율 때문에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1달러로 1,100원을 살 수 있었으면 이제는 1달러로 1,400원을 살 수 있으니까 한국차가 좀 싸지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가격이 너무 고점에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 잡게 되면 이런 전망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다 좋다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뭔가 물건을 자랑할 때도 그렇잖아요. 야 이 카메라 봐봐. 이 카메라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원래 이거 500만원짜리인데 내가 100만원에 샀다 이거야 하면 사람들이 우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야 이 카메라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게 원래 500만원짜리인데 내가 5억에 샀다 이 말이야 하면 네 바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까만선에 매수하셨어요. 이 자리가 지금 이 모트렉스라고 하는 이 기업이 지금까지 경영되면서 올라온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매수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가 자랑할 만한 가격이고 좋아 보이는 가격일까요? 아니면 너무 비싸게 바가지 쓴 것 같은 가격일까요? 좀 비싸지고 샀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자리에 산 건 아니다라는 걸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살 수는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차트 매매를 하신다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렇게 사셨으면 손절 라인을 정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비싸게 샀으니까 괜히 크게 물리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 짓고 나오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물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는 게 좋은데 손절 라인은 지금 아마 16,500원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차트가 위에서 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저항 지지 라인이 16,500원 같기 때문에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아마 돌파 한번 일어나서 수익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물러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6,500원을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음에 이렇게 고가에 사지 마세요. 고가 매매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일단 한번 튀어 오를 때 수익은 챙길 수 있겠다. 그런데 손절 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좀 오랫동안 고생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보성 파워특이고요. 보성 파워특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70원에 10%입니다. 4,170원이면 매수가가 지금 내려왔을 때 잘 사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마 비싸게 산 건 아니에요. 나쁘게 산 건 아닙니다. 일단 이 기업이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1년, 2년 적자 나는 건 괜찮아요.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물론 흑자가 나는 기업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전략은 없어요.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까지는 괜찮고요. 앞으로 흑자 전환,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가가 중요한데 얘가 뭐 하는 기업인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보니까 송배전 자재, 발전소, 변전소 철고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리고 변압기, 변전소형 구조, 철구조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 전력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죠, 그렇죠? 지금 한국 전력의 구조가 좀 많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구조를 변하게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얘가 원자력 쪽으로도 엮여요. 그래서 그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적자가 나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맨날 팔아서 주가가 질질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냐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들고 있는 사람도 바뀔 수 있겠는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싼 데라고 생각하고 시청자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 생각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지금 전기 이야기, 전력 이야기는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올해 여름만 하더라도 전력 수요가 또 부족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분명 나올 거고 지금 벌써 뉴스, 그러니까 신문만 보면요. 매일같이 나오는 게 한국 전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전력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걸 그걸 고치려면 전기요금 올려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거 하자고 말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요금 올리자면 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기업은 배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손해가 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전기요금 안 올린다는 결정을 자꾸 내리고 있으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경영을 왜 그딴 식으로 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변화가 되려면 역시나 국회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전기 이야기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튀어 오를 재료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에 주가는 원래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요. 적자가 나긴 하지만 재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여기서 샀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손절하는 것보다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자리를 찾는 게 나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 3천 원대 조금 이하하면 추가 매수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낫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그냥 들고 가면서 손실들이 좀 커진다 하더라도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추가 매수 통해서 매수가 낮춰서 그다음,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천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비중이 적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작전 전략을 잘 짜셔서 슈팅 나올 때 판다 생각하고 3천 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생각하시고 지금은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다가 올라오면 5천 원대라든지 그 이상 때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효성화학 14만 5천 390원에 10%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브를 듣다가 효성 그룹이 좋다고 말을 들어가지고 구입하긴 했는데 하필이면 유튜브를 보다가 본 게 효성이어서 그렇지 유튜브예요. 대충 그냥 검색해보면 좋다는 종목 되게 많아요. 한 1천 개 넘을 거예요. 하필이면 시청자님이 본 게 효성화학일 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조언은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게 되면 망해요. 왜냐하면 누가 좋다고 하던데 샀는데요라고는 분명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누가가 누군데요.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올라간다고 장담을 합니까?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서 보고 왔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좋다고 하는 종목은요.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왜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안 좋거든요. 목이 안 좋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간 사람마다 그래요. 도라지를 먹어라. 수세미를 먹어라. 뭘 해라. 배즙을 갈아 먹어라. 아니다. 된장국을 먹어라. 뭘 해라. 찬물을 마셔라. 뜨거운 물 마셔라. 뭘 해라. 얼음 먹지 마라. 얼음 먹어라. 커피를 마시지 마라. 자기마다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거 이야기 다 들으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몸 실험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내 돈을 자꾸 왜 이렇게 실험을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좋은지 알고 나한테는 이게 맞구나. 저도 배즙도 먹어보고 도라지즙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찬물도 먹어보고 따뜻한 물 먹어보고 이거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저한테 맞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식대로 목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내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누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요. 이거는 최악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성화학이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만약에 시청자님이 그날 효성화학, 효성그룹이 좋다는 종목을 뉴스를 안 보고 에코프로라든가 전기적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가 좋다고 해서 저 고점에 사서 물려있는 거면 진짜 골때리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늘이 도운 거예요. 이거는 하필이면 내가 본 게 효성이어서 이렇게 싼 자리에 사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사지 마시고 왜 사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효성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당장에 적자가 좀 낮다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당장은 나쁘진 않은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화학 소재 관련주들이 역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경기 침체를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상승 이후에 여기서 횡보를 한다거나 조금 더 깊게 빠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단기 반등 때 바로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봤을 때는 효성 그룹주 좋다고 하니까 장기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단기로 정리하는 게 맞다. 단기로는 지금 한 13만 원 이상 때 15만 원대까지 한번 튀어오르는 힘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본전 나오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전 정리하고 나온다 생각하고 저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 효성화학을 내가 이걸 매도하고 난 다음에도 효성화학 관련주 효성그룹을 공부하다 보면 나는 좋은 것 같아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게 오늘 보면 가격이 1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14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좋습니까? 11만 원에 들고 있는 게 좋을까요? 11만 원. 그렇죠. 이왕이면 비싸게 싸게? 싸게. 싸게 들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본전 언론 팔았다가 나중에 좋아 보이면 싸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싸게 살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가격이 빠질 때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를 좋다고 해서 그날 당장 사지 마시고 좋으니까 싸게 사야지 하고 할인 행사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이 할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진짜로 좋다고 나도 동의하고 좋은 거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무조건 싸게 살 생각만 하세요. 어떻게든 그냥 기를 쓰고 싸게 사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출을. 네. 추가 매출을. 네. 추가 매출을 이야기 안 드렸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문현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로보로보요. 로보로보요? 네. 매숟가락 비중이요? 6,700원, 6,700원의 10%예요. 6,700원의 10%요? 네. 로보로보 이런 기업들은 좀 고생을 할 기업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보로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정말 로봇 산업이 너무 발전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로봇 관련주들 사는 게 아니라 아, 난 이제 팔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팔이 좀 너무 아픈데 로봇 팔로 바꿔야 되겠어. 이래 버렸다거나 아니면 집에 아우,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로봇 한 마리 드려야 되겠어. 로봇이 좀 설거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로봇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산업이 빵빵빵빵 성장하고 있으면 우상향하는 게 뻔한데 로보로보와 같은 이런 로봇 산업들은 전부 다 테마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봇 산업은 성장할 것이야라는 생각이 아직은 성장 안 했지만 주가만 빵 치고 올라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으로 성공할 친구야 하면서 그 친구한테 내 전세사를 맡긴 꼴이라고요. 지금 성공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성공 안 하고 그냥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백수처럼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돈? 날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라고요. 로봇, 로봇가. 그래서 이 기업이 제가 돈을 벌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 이건 거품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 진짜 성장하는 거 맞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로봇 안 필요하잖아. 안 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삼성전자가 투자했다는데 올라가는 거 맞나?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자꾸 교차하다 보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자꾸 싸우고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한 자리에 사신 거죠. 그러면 로봇 산업이 아예 끝난 테마인가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5,700원에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는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매출 자체는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이 일단은 성장 없이 주가만 급등 나와 있는 산업이었는데 그래도 약간은 뒷받침이 되구나. 그리고 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로봇 관련 주들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건 5,700원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700원에서는 추감해서 하면 안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아마 이거는 8,000원 이상 뛰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추감해서 안 해도 수익 내서 나오는 건 별로 문제는 안 될 거예요. 테마가 세거든요, 로봇 테마가. 그래서 올라갈 때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5,700원을 무너지면,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거품이 한 번 빠진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4,000원대까지 밀릴 거예요. 그럼 그때는 추감해서 안 하면 탈출이 좀 어려워요. 그때 추감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4,000원까지 내려간다면, 4,5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그때 추감해서 고민해서 이거는 홀딩하고 가져가시다가 추감해서 대응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손절보다는요. 그래서 5,700원 자리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 가만히 있으시면 되고 만약에 5,700원이 무너지면 5,000원 이하에서 추감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홀딩하고 가져가시면 수익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 다음에는 이런 차트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고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자리예요. 네, 아직 추감해서 하지 말해야 하는데요. 뭐라고요? 추감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네, 저는 상담할 때마다 추감해수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다 이야기해 주는데 왜 맨날 전화 끝날 때마다 추감해수 이야기 물어보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제 말 안 듣고 계시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25,900원에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보유 중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지금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25,900원인데 지금 현재 24,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률로 따져본다면 사실 지금이 손실한 5, 6%대 손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손실해도 상관없는 자리이긴 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 반투막 났다가 지금 6%대 손실이면 감지덕지 아닙니까? 하늘이 더운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더 가지 않을까요? 그 얄량한 마음, 간사한 마음 때문에 더 갈까 안 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주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더 가든 말든 난 몰라. 난 이제 팔 거야. 하면서 단호하게 내가 끝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는 끌려다녔는데 지금부터는 끌려다니진 않을 거야. 네가 올라왔어? 그러면 내 본전을 주든지 네가 내려가든지 한번 보여줘봐. 네가 내려가면 난 2만 3천 원 이하에서 난 더 이상 안 가져갈 거야. 다시 안 물릴 거야. 빠지게 되면 2만 3천 원이 네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버티고 있는 자리구만. 알았어. 그럼 내가 2만 3천 원에서 정리를 하겠으라고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대응하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들고 가는 게 맞았을 거고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면 판 게 맞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뒤에 가가지고 그게 맞았네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고 지금 당장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지금 전량 매도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다면 파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캔트로닉스와는 이런 전지 관련주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이런 쪽이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만 3천 원 자리가 지지만 되어준다면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만 3천 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 2만 3천 원이 무너진다면 1만 2천 원까지 갔는데 2만 3천 원에 파는 게 뭐가 아쉽겠습니까. 2만 2천 원에서 2만 3천 원 무너지면 여기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2만 3천 원 손절 라인 정하시고 튀어오르면 바로 수익 내서 마무리하자 또는 본전에서 마무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매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인데요. 11만 3천 원이네요. 11만 3천 원에 20%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마트와 같은 이런 기업은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만 기억하시면 되는 기업이에요. 이마트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마트 우리가 뭐 때문에 가냐 하면 장보러 갈 때 하죠. 장보러 가는 게 우리가 사치 부리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먹거리 사러 가거나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내가 밥을 먹기 위해서 한 달 생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생필품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경기 침체와 상관없이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외식 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밥해 먹자 하는 쪽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의 매출은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매출이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얼마에 갖고 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 내려와 있는 이 자리는 이마트가 지금까지 상장한 이후로 만들어진 신저가 그러니까 신저가 라인이라는 것은 이 기업을 갖고 있는 모두가 손해보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손실 중인 자리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 없죠. 세력도 기관도 외국인도 여러분들도 개인도 부자도 전부 다 이 종목을 사서 들고 있었으면 전부 다 손실 중이에요. 팔고 나가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누가 누가 먼저 나가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나가는 사람이 결국 바보가 되는 놀이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 땅이 지금 막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그런데 논밭이었을 때가 있었죠. 1980년대 뭐 이럴 때는요. 그런데 그 논밭이었을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논밭이었을 때 평당 50만 원을 사서 들고 있든 평당 10만 원을 사서 들고 있든 평당 5만 원을 들고 있든 평당 40만 원을 들고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평당 몇 천만 원씩 날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들고 있냐 그 땅의 명의가 내 것이었냐 내 것이 아니었냐가 중요하죠. 이마트라는 종목이 내 계좌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중에 수익이 나냐 안 나냐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마트 11만 3천 원 사놨으면요. 그냥 올라올 때까지 내려가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매수값은 낮추면 좋잖아요. 그래서 8만 원 때까지 밀려준다면 혹여나 밀려준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값을 낮추자. 이거는 그냥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져가면 되는 종목이다. 내 계좌에 있으면 안심하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이라는 종목을 또 이렇게 매수를 했다. 2만 2천 3백 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기업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적을 볼 필요까지는 없는 기업이에요. 그냥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보면 수소연료전지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때까지 테마가요. 전기차가 뛰어오르고 나면 2차전지, 2차전지 뛰어오르고 나면 2차전지 배터리 양극재, 응극재 이쪽으로 갔다가 결국은 또 수소 쪽으로 가요. 그래서 수소 테마는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쪽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는 데는 별로 부담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그 옛날에 김춘수 씨인가요? 김춘수 씨의 시 중에 꽃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비로소 내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름의 굉장히 중요함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냐면 S-PUR3 급등 나오려면 세력들이 또는 뉴스에서 우리가 테마주가 결정되는 이유는요. 뉴스에서 이게 수소 테마입니다. 수소 테마는 이거 사세요.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게 나올 때까지는 얘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을 주목시키고 이목을 끌 때는 뉴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스 나올 때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기업은 아니고 부담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손절 생각보다는 이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혹여나 밑으로 밀려 내려가준다면 저는 오히려 좋다 생각이 들어요. 비중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기 때문에 한 1만 6천 원까지 혹여나 일시적으로 밀린다면 저거는 개미드 물량 뺏기 위해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전형적인 개미 털기예요. 그래서 1만 6천 원까지 밀리거나 한다면 오히려 더 살아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또 이제 여러분들 종목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엔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액세스 바이오 30% 9,140원에 샀습니다. 매수가가 높지 않게 최근에 잘 사셨네요? 네, 제가 컴퓨터에서 접착금을 찾아가서 샀거든요. 맞는데 이게 선적, 입결을 해야 되는지 더 놔둬야 되는지요. 저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 액세스 바이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저평가가 맞아요. 저평가가 딱히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시청자님도 컴퓨터를 검색을 해서 본인만의 검색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되게 쉬워요. 저평가 종목을 찾는 방법은 너무 쉽습니다. 돈 잘 버는데 주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갔다? 그럼 저평가예요. 그게 저평가죠. 다른 게 저평가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요? 건물 봤는데 건물이 너무 삐까뻔쩍한데 가격이 싸면 그게 저평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평가는 돈 잘 버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건 저평가인데 돈 잘 벌고 가격 떨어져 있고 이게 저평가가 아니고 뭐가 저평가란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는 다른 저평가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게 저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잘 사셨고 그것도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잘 기다렸다가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저는 수익 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는 지금 이 자리가 저기 안 때 이제 코로나 때 한 번 급등 나왔다가 거품 빠져 있는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요즘 움직이고 있듯이 진단키트는 지금 벌었던 돈 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아마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진단키트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타가 좀 가능하시면 사실 지금도 수익률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단타가 가능하시면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계속 반복하면 되거든요. 만 원쯤에서 한 3분의 1 정도 팔고 또 떨어지면 9천 원 자리에서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내려가면 또 사고 하면서 여러 번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고요. 나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고요.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도 자리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다면 그냥 홀딩에서 스윙 투자로 가져가셔가지고 한 1만 3천 원 자리까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대신에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대신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죠. 주가 왔다 갔다 할 때 팔고 사는 걸 선택했으면 거기에 휘둘리면 되는데 난 그냥 가져갈래라고 했으면 거기는 휘둘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팔고 사겠다 팔고 사고 한번 샀다 팔았다 하겠다 한다면 저는 만 원, 만 원 오백 원 이상에서는 팔았다가 9천 원대 다시 사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게 귀찮고 홀링을 하고 싶다 한다면 그냥 1만 3천 원까지 가져가시되 이 안에서 1만 1천 원 됐다, 1만 5백 원 됐다, 다시 또 1만 원 됐다 이거는 은근히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웹젠이요? 웹젠이고요. 매스쿠랑 비중이요? 1만 6천 9백 원의 10%요. 만? 6천 9백 원.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라서 목소리가 그렇게 우울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비싸게 산 편은 아니에요. 근데 샀는데 빠져가지고 우울할 것 같으면 주식하지 마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점인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빠져줘.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간사한 생각입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저점인 줄 알고 샀는데 저점이 아니라고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이 아니라고요? 바닥을 맞출 수 있다고 왜 생각을 하시죠? 내가 산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개미들이 가지는 저도 가지고 있는 간사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간사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저점인 줄 알았는데 빠질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저점인 줄 알았지만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니, 제가 반전을 팔았어요. 아니요. 왜 팝니까? 팔고 다시 조금 덧빠지면서 들어갈까 해서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간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왜 팔아요. 웹젠은요. 이미 저점에 잘 샀어요. 우리가 최저점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워요.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 그리고 주식을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 가르쳐드리다 보면요. 자꾸 이렇게 상담이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최저점을 잡고 싶어요. 근데 최저점은 저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저 때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 지수가 저렇게 박살나고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저 자리에서 제가 매수해라 그랬어요. 언제부터 매수해라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저 자리에서 매수해라 했는데 이왕이면 1,400포인트에 살아라 했으면 정말 신적인 존재가 됐겠죠.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1,900포인트 무너지고 1,800포인트 무너질 때부터 여기서부터 비중 늘려라. 그리고 1,600포인트쯤 됐을 때는 현금 갖고 있지 마라. 현금 100% 주식 다 사라 그랬어요. 근데도 1,400까지 내려갔죠. 저 욕 많이 먹었어요. 살아있는데 떨어진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 자리는 얼마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지 얼마에 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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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지만 우리가 최저점이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라는 이야기를 정말 방송에서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으면 올라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수익이 낮겠죠. 근데 1,800에 산니, 1,600에 산니, 1,400에 산니가 중요합니까? 수익 난 게 중요합니까? 수익 난 게 중요합니까? 맞아요.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웹젠 잘 샀다고요. 1,600, 1,600, 1,600, 1,600, 1,600,000원 잘 샀다고요. 근데 좀 되뇌려간다 하더라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기업이 2015년 이후로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라인 때 여기 1,600,000원 때는 아주 아래쪽에 와 있는 상태예요. 이 자리는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좀 떨어져서 샀다 팔았다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되는 자리인 거예요. 개미들은 자꾸 여기서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내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또 떨어지네? 큰일 났다. 이걸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들고만 가면 되는데 굳이 이걸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웹젠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쪽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 잘 나오고 있고요. 게임 관련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으면 이제 올라갈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저점이 내가 16,000원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팔고 사고가 아니라 그냥 더 사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에서는 자꾸 뺄 생각하지 말고 계좌에 그냥 놔둬 놓을 생각하고 더 내려갔네? 뭐 더 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주가가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가져가면 이거는 돈 버는 게 어렵지 않은데 시청자님이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운동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꽃도 보시고 아이고 지금은 또 하늘이 흐리네 구름도 이쁘네 풍경 보시고 뭔가 하시면 되는데 책도 보시고 하면 되는데 웹젠이 자꾸 떨어지네 올라가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니까 자꾸 여기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샀으면 쳐다보지 마세요. 주식은 안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있을수록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12,000원 떨어지면 추구하며 산다 생각하고 그냥 지금부터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샀으니까 저점인의 만에 이루어 최저점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 부근쯤에 사놨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최저점 잡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이 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매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원인택이요. 서원인택 서원인택 매숟가락 비중이요? 6,900원에 20%입니다. 이건 좀 비싸게 샀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기업 자체로만 봤을 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로 딱 따져본다면요. 이 회사도 이제 IT 이런 거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IT 부품 파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엮였어요. 뒤쪽에 보면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요. 기업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삼성전자의 1차 벤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휴대폰 부품 및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엮인 건 아니에요. 얘가 엮인 건 LG 에너지 솔루션의 SCM, PCM들 보호회로 및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놈이 엮였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즘에 난리 났잖아요. 그 관련주들이. 잘 모르시고 샀어요? 더 엉망이네요. 이 자리 산 것보다 더 문제는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샀다는 거예요. 2차전지 관련주를 엮여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거품이 묻어서 올라온 것이 사실상 이 회사가 2차전지 쪽으로 완벽하게 엮여 있는 기업인가 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뉴스에서 2차전지 관련주네 뭐네 하면서 서원인택을 엮어버려가지고 얘도 그쪽으로 엮였지 원래라면 얘가 그쪽으로 엮인 기업까지는 원래는 아닙니다. 원래 반도체 쪽이라든가 휴대폰 이렇게 원래는 폴더블폰, 스마트폰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지 이거는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2차전지로 엮였어요. 그래서 테마가 다른 것들을 엄청나게 세게 가는데 얘는 약해요 지금. 왜냐하면 택도 아닌 게 엮여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급등 나왔을 때 사버리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결국엔 고점에 샀지만 올라왔을 때 샀지만 이 기업의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 기업은 조금 괜찮아질 것 같아 스마트폰 많이 팔릴 것 같고 2차전지로도 앞으로 잘 엮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손실이 아깝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냥 6천 원 이하로 빠져내려갈 때까지 내 돈을 두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6천 원에 자리 잡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6천 원에 자리 잡을 때 그때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내가 억울해도 어쩌겠습니까? 내 잘못이지 뭘. 그래서 6천 원대에 추가하면서 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냥 수익 내야지라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빠르게 고쳐잡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손실이 크지 않은 자리인데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슈팅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6천 한 4백 원 자리가 지지가 되고 있네. 그럼 6천 4백 원이 밀리면 내가 굳이 물려있을 이유가 있을까? 6천 4백 원에 나는 다 팔아야 되겠어라고 하면서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 매매하는 사람들은 짧은 손절을 대응을 짜요. 개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손실이 무서워서 손절 안 하고 장기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 투자를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6천 4백 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천 4백 원으로 손절하시고 단기 슈팅 나오면 아이고 다행히 얘가 2천 전지 냄새가 남아가지고 급등 한번 해줬네? 그럼 내가 6천 8백 원이든 6천 9백 원이든 7천 원에 가깝게 또는 그 이상 슈팅 나오는 거 보면서 팔아치워야지 하고 단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단타 못하겠으면 본전 정리하시고 공부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현대 일렉트릭이요. 현대 일렉트릭이요.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3만 8,450원. 3만. 8,450원. 8,450원. 비중이요? 20%요? 20%요. 이런 자리를요. 우리가 고가 놀이라고 그래요. 왜 저는 개인들이 이렇게 고가 놀이하는 자리에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식에 실력이 엄청 있으시거나 자신감이 있으셔야 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기업의 전망이 어쩌고 이런 거 하실 거면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자리는 내가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고 저항 지지 개념도 알고 손절 라인도 딱 알고 그렇게 매매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상담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매매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상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면 상담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상담을 했겠죠. 그럼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정도가 어떤 기업이고 빠지면 정리하시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뭔가 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 실력이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고가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고가 라인은 어떤 라인이라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박스권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하다가 머물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박스권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도 보면 올라가다가 쉬는 사람이 있고 쉬었다가 더 가는 사람도 있고 쉬었다가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쉬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버스 기사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그 버스 기사가 더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이 자리를 잡아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인 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지금 매수가가 3만 8천 원 되는 것은 저점에 잡았는데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 내려갈 수 있는 자리,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손절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그냥 들어갔으면 3만 6천 5백 원이 무너질 때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못 짜겠다 싶으면 나 이제 오늘 전략 들었으니까 알았어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전략을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못하겠으면 방송 좀 보다 보면 제가 방송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좀 많이 보세요. 공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이고요. 매수거란 비중이요? 4만 2천 원에 30%요. 4만 2천 원에 30%요. 일단 현대건설은요. 일단 저도 이게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한 기업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맞출 수 있는 기업도 아니고 예측이 잘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사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건설업이 되게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 중소건설사들은 벌써 무너지고 있어요. 부도나고. 그래서 그런 여파가 얘한테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여파가 주가로 오게 될지 아니면 주가에는 안 오게 될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런데 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런데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들은 그게 기회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설업들, 중소형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기 일자리들도 많이 뺏겼는데 중소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그거 다 인수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좀 더 독점산업이 될 수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프라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게 건설업이 지금 만약에 부도가 생겨가지고 정말 리스크가 생겨서 위기가 생긴다면 정말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굳이 이걸 4만 2천 원에 들고 가면서 보면서 그 기회가 오는지 위기가 오는지 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 번 밑으로 빠져내려갈 수 있다면 굳이 왜 들고 갑니까? 그러니까 빠져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버틸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어팡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들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들고 갈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쪽인 거예요. 그래서 4만 2천 원에 매수하셨다면 탈출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업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고 또 부동산 요즘에 거래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약간은 호황인 것처럼 약간 눈속임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올라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저는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설업이 정말 좋으면 나중에 리스크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고 다시 들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의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손절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말고 단기 반등 때 손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담 마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제가 항상 주식에 대한 기초에 대한 설명 정말 많이 드리죠. 근본입니다. 기초만 잘하시면 크게 읽지도 않고요. 엄청 대박은 없어도 꾸준히 수익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에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지시고 지금은 썩은 나무와 같은 장세라고 했죠. 최대한 따라 붙지 마시고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 내 대형주가 잘 가는가 안 가는가만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